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뜻 한 문장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망하는 일, 특히 권력형 비리와 부당한 일을 보도한 일은 왜 하는가? 그것은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기회의 문을 넓혀주고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일을 소개합니다. 이 등대 같은 일은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사원 원전 보고서입니다. 10월 20일 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 수사 참고 자료를 전부 검찰에 넘겼습니다. 감사원 수사 참고 자료는 총 실전 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스입니다. 11월 10일 날 조선일보의 조 백근 기자는 수사 참고 자료에 대한 특종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백근 기자의 취재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한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들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움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자료의 방대한 분량 뿐만 아니고 그 형식의 놀라웠기 때문이다. 자료가 두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꼭 법원 판결문 같은 자료 혹은 법률가의 솜씨라는 얘기가 서스럼없이 나왔다. 한 원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 참고 자료에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5명 안팎의 산업통상부 자원가 그리고 한국수립원자립 관계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이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당 업무 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히고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감사원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물은 뒤에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것을 실행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내부 문건 관계자 진술 등이 소상하게 적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촉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다음 소결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들 행동의 범죄 개연성을 요약 정리한 뒤에 적용 가능한 법조항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는 행법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이 낱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들 각각의 부당 업무 처리 내용과 핵심 범죄 혐의를 적은 소결 내용을 범죄 사실로 뽑아내고 감사원이 적시한 적용 가능한 법조항까지 참고해서 영장에 담으면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영장 청구가 가능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가 도착한 지 14일이 지난 지난 1월 5일 날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정부 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부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가스공사 본사를 동시에 정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이 신속히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식의 판결문 참고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점당 판사를 진행한 부장 판사는 영장 발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당초 원자료의 수사 포인트, 법률 검토 내용까지 담겨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 검토해 만든 검찰의 영장은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 세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검찰이 최근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전부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펄쩍 뛰게 됩니다. 검찰이 1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개량한 정치수사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모두가 입을 맞춘 듯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에게 빼아픈 수사는 모두 정치수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빼아픈 수사는 수사를 집행하는 검찰은 모두 다 정치검찰입니다. 정치수사와 정치검찰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현 집권 세력에게는 자신들을 향한 빼아픈 모든 수사는 정치수사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는 바로 정치검사다. 이것이 입에 베여 있고 몸에 베여 있고 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촉발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의 감사청구로 어렵게 나온 무려 10개월 이상 지나서 나온 감사원의 감사결과라는 사실이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법조계 의견뿐만 아니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무리한 원전정책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시한 것에 그 무리수가 그동안 숱한 감사원 보고서 발간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여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공병호 tv는 여러 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권력을 지고 있는 동안 탈원전정책의 무리수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비용과 무리수는 단 이 한 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엄청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해 왔고 지금도 전망하고 앞으로도 전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다른 여타의 많은 종류의 무리수를 다 제쳐주더라도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그 소위 의사결정 한 것만으로도 퇴임 이후에 법률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것을 다시 논평으로 정리하면 그는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비전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허물어뜨린 책임자라는 오명으로부터 역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지금은 꽁꽁 쌈에서 최재형식 글작품인 감사원의 보고서가 일반에게 낱낱이 밝혀질 수 없지만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실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정책이란 그런 야만적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고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국화적 자산이 어떻게 파괴되고 약탈되고 그리고 격파되었는지를 온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